오늘은 고카가세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요즘도 가끔 식자층에서 고카가세의 고사성어를 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학문을 왜곡시키고 세상에 아부하다. 출세를 위해서는 자신이 배운 학문을 왜곡시키는 지조없는 행동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래를 보면, 전한 6대 황제인 경제가 제후에 오르자 초야에 있는 유명한 인재를 널리 발탁하여 정치를 새롭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에는 한무제 때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탁된 원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책에는 원고생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이 원고라는 사람은 높은 학문과 시인으로서 아주 유명한 학자였는데, 고상한 인품으로 조정해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는 대쪽같은 선비정신으로 누구에게도 굽힘이 없이 황제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하들과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두려움과 원망의 대상이 되어서 그를 참소하는 상소가 끊임이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죽고 나서 한무제가 황제 위에 올랐는데, 그때 두태후라는 한무제의 어머니입니다. 두태후가 하루는 원고를 불렀습니다. 두태후는 노자의 사상을 좋아하고 노자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원고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대는 노자를 어떻게 생각하오? 물었더니 원고가 대답하기를, 노자는 소인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남을 속이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천하나 정치를 논하는 데 가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이랬어요. 이 얘기를 들은 두태후가 화가 났어요. 이런 오만한 자를 봤나. 화가 난 두태후는 원고를 옥에 가두고 돼지 잡는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상당히 많아서 90이 넘었다 그래요. 그런데 칼을 이렇게 주면서 돼지를 잡아라. 매일같이 돼지를 잡게 시켰는데, 불평 한마디 없이 원고가 돼지를 잡는데, 백정이 잡는 거 못지않게 돼지를 매일같이 잘 잡았어요. 90이 넘은 노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텐데, 그거를 아주 자신 있게 합니다. 두태후가 본인과 별 죄가 없는데, 구실을 붙여서 감옥에 가뒀으니까 풀어줍니다. 복직을 시켰는데, 평소의 고든 성격은 한무제를 감동시켜가지고, 결국은 상공의 벼슬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까지 이루었다고 봅니다. 그 원고와 같은 시기에 벼슬을 하는 젊은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의 이름이 공손홍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아주 능력이 있어서 발탁이 되었는데, 그는 원고를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늙은 나이에 주책없이 정치에 관여한다면서, 아주 몹시 싫어했어요. 그러나 원고는 개의치 않고 공손홍과 더불어서 흉얼 없이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학문의 도가 문란해지고, 거짓된 학설이 파치고 있다. 이대로 내버려둔다면, 학문의 정도는 무너지고, 사설이 파늘질 것이다. 이러면서, 자네는 젊은 사람의 대표주자고, 또 학문을 매우 사랑한다고 내가 듣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과 같이 말했어요. 무정학이언, 무곡학이 아세. 무정학이언, 무곡학이 아세. 이거를 해석하면 배운 것을 익혀, 세상에 아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나. 이런 뜻이에요. 배운 것을 익혀서 세상에 아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이 말을 듣고서 크게 감동한 공손홍은 자청해서 원고의 제자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선생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하는 곡학 아세라고 하는 고사상어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학자들이 자기의 소신을 꺾고서 곡학 아세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 스스로 돌아봐서 학자로서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고사상어, 곡학 아세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